안녕하십니까 홍두께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좀 경쾌하게 해보려구요 그동안에 이제 웃음꽃이 조금 그동안에 그 법사님도 계시고 우리 실상님도 계시고 이래 갖고 조금 많은 웃음이 했는데 웃음적인 것보다는 저도 한 살 한 살 먹어 가다 보니까 좀 무거워 지나봅니다 어쨌든 제 웃음은 호탕한 웃음이고 또 활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웃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해 동안 2022년도 정말 힘든 한 해였구요 그 힘든 한 해를 통해서 또 IMF보다 더 힘든 고비를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겪고 계시니까 하루종일 집에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선생 저 선생 다 찾아서 어떤 선생이 나한테 맞나 이런 데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시고 아마 많은 점사들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요 어떤 분들도 일반인들도 저희 무속인 선생님들과 버겁지 않게 점사를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촉이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국거리나 이렇게 돼서 많이 도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무속인 선생님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내 끼와 내 촉과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촉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요 색깔 중에서 음 오늘은 흰색을 좀 해볼까 봅니다 흰색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다음에 까라앉히고 그 다음에 깨끗해지고 내가 흰색 옷을 입었을 때는 왠지 더러운 건 묻히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흰색 옷을 잘 입지 않습니다 왜? 뭘 자꾸 떨어뜨려요 그래서 묻으면 그게 또 누래지고 빨면 누래지고 이러니까 그게 싫어서 흰색 옷을 입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하고 흰색 옷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래서 어두운 계통 옷을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은 흰색 옷을 잘 입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함월생인 것 같아요 용띠분들 용달에 태어나신 분 이분들 용달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흰색 옷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라는 것도 뜻하기도 해요 일로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얀색은 제일 기초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튀게 하려면 흰색 바탕에 액자를 걸든지 흰색 바탕에 붉은 것을 입든지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가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흰색이면 제일 튀는 색깔이 검정이니까 또 검정에 제일 튀는 색깔은 흰색이니까 그래서 흰색하고 검정색은 같은 라이벌이기는 하지만 같이 붙어 있으면 상승을 한다는 거 그래서 흰색 옷은요 좀 까다로운 사람 내가 좀 까탈스럽고 그 다음에 내가 고집으로 아 나는 흰색 옷이 잘 맞아 그리고 하얗게 보이고 싶어 내가 좀 맑게 보이고 싶어 깨끗하게 보이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한테 흰색이 잘 맞습니다 근데 되도록 보면 제가 이 뱀띠 말고 뱀띠하고 용띠는 두 띠가 같이 가는데요 3월생 4월생으로 가는데 저는 3월생에 대해서만 이게 꽂힙니다 그래서 3월생 9월생 10월생 이런 분들은요 1,2생월도 마찬가지예요 흰색이 좀 잘 맞지 않을까 그래서 흰색 계통을 너무 다 백색 계통으로 입지 말고 약간의 섞인 아이보리나 미색이나 이런 것 쪽으로 코트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베이지 계통도 괜찮습니다 이건 중간 계통인데 흰색이 받는 사람한테는 베이지 계통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붉은색과 똑같이 내가 어디에 가거나 어디에 중요한 자리에 간다거나 인사를 하러 간다거나 취업을 하러 간다거나 내가 또는 계약을 하러 간다거나 내가 또는 뭐를 사러 간다거나 이랬을 때 내가 흰색을 스카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들어주면 흰 가방은 없잖아요 근데 신발은 흰 거 신을 수 있거든요 그 흰 신발의 뜻은 내가 어디든지 가지만 좀 깨끗하고 진흙탕 쪽으로 가지 않고 마른 땅이나 아스팔트나 이런 쪽으로 간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리 그 다음에 레드카펫은 아니어도 회사 빌딩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흰 신발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신은 하얀 구두는 아니지만 하얀 운동화나 랜드로바나 스니커즈나 이런 것 쪽으로 신고 가면은 그날의 운세는 대통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3월생은 흰색이 잘 받는다고 했어요 아마 3월생들이 조금 예민하고 까탁스럽고 조금 까칠한 이런 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혈액형으로 돼서는 뭐 애비형이나 이런 형들이 비형이나 이런 쪽으로 가겠지만은 어쨌든 흰색의 계통은 3월생에 되는 3월달에 태어나신 분 3월달이 생일이겠죠 그러니까 생일이신 분이 이렇게 흰색으로 잘 맞으니까 내가 간판을 만약에 가게를 하는데 해야 된다 그럼 흰색을 꼭 끼세요 근데 여기서 나랑 반대되는 색깔 나는 흰색이 맞는다고 해서 검정색이 안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을 추가를 한다든가 나는 물이 부족해 그러면 흰색과 파란색이 맞기는 하지만 파란색을 섞어서 하는데 나의 반대되는 색깔이 붉은색이다 그럼 붉은색을 여기다 끼워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저울이 이쪽에 1g을 놓으면 이쪽에 1g을 놓으면 똑같이 밖에 안 돼요 근데 이쪽에 1g을 놓고 이쪽에 2g을 놓으면 한쪽이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흰색과 베이지색과 이렇게 다 어울리는 건 괜찮지만 흰색과 흰색을 계속 동등한 색깔로 이렇게 하면 너무 지쳐버려 그리고 사람이 다가가기가 좀 버거워요 그러니까 너무 흰색만 쫙 깔끔하게 하면 좀 부티도 나고 뒤에 후광도 비치고 이럴 것 같지만 좀 부담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너무 흰색으로만 하면 그래서 흰색 운동화 신고 비 오는 날 가자고 있겠어요? 어디 진흙탕에 논밭에 가자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신발 신고 어딜 갈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흰색은 3월생이 제일 맞기는 하지만 나머지 생일들도 흰색이 조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흰색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베이지와 아이보리와 이런 거를 섞으셔서 속옷은 베이지나 이런 것 쪽으로 섞으셔서 이렇게 가시면 흰색 계통으로 인해서 요즘에 집을 얻으러 간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2, 3월달, 3월달 되면 좀 많이 움직이실 것 같아요 기존에 전세로 계셨던 분들이 많이 탈피를 해서 집을 살 수 있는데 집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집은 가격은 내렸다고 했지만 저는 대출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 이자금이 너무 비싸서 집은 못 살 것 같아요 샀던 사람들도 지금 다 팔려고 하는데 이 많은 집들이 집이 한 채도 없다고 제가 서울 가면 그랬어요 이 많은 아파트를 짓는데 왜 나는 집이 한 채도 없을까 그때 아파트 안 사기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일이 있는다고 누가 장담을 했어요 한 분도 이런 거 말한 적 없어요 내년에는 전세금이나 이런 거 아파트금 많이 올려두고 내리니까 지금들 많이 하세요? 이건 몰랐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고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아직은 모르는 일이라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무석인 선생님들이 많은 말을 해주고 공유를 많이 하면서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신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간절해야지만 간절해야지만 어떠한 방법도 하고 용궁에 가서 내 자손명도 길게 해주고 왜냐하면 이거 당신 자손나비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조심해야 돼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정말로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때 그때는 꿈은 이루어진다가 가장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 옷을 입으시는 분은 많이 까다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집 센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입어야 되는 색깔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입지 않아요 그 색깔만 고집하는 거야 그게 누렇게 되면 또 누렇게 돼서 입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렇게 되면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버리세요 과감히 제가 어제 TV를 보면서 호스트웨스가 얘기하시는 그거를 봤는데 이 게스트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요즘에 쇼핑 가방을 앞에다가 하나를 놓는데요 그래서 옷을 하나 사다가 놓으면 하나를 거기다 버리고 또 누구 줄 거, 그 다음에 버릴 거, 이거를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와서 힌트가 딱 오어지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내가 한꺼번에 정리를 할 게 아니라 맨 사들이기만 하니까 운이 꽉 차버리는 거야 그래서 운이 넘쳐 흘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딱 적합한 시기에 찰랑찰랑 차야지 차면 넘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사치와 뭐 허용은 아니지만 좀 사치가 좀 심한 편이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 무속인 선생님들이 좀 사치를 좀 좋아해요 뭐 치렁치렁 하는 거 좀 과감하게 남들한테 보는 거 그렇게 특히나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쓰는지 이런 것도 공감대를 다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야 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인간성은 어떤지 저 사람은 나하고 맞는 것 같아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가장 인기가 좋았는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와서 어떤 그리고 말이 잘 나올 때가 있어 그거는 내가 어떤 기분이 좋을 때나 이거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좀 붕 떠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을 때도 내가 좀 좋을 때는 옷을 좀 환하게 입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환하고 밝은 저기에는 칠 수 있지만 또 어두운 사람한테는 이런 밝은 색깔이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때는 깔끔하게 속옷 셔트라도 하얗게 아니면 속에 있는 이너웨어라도 좀 하얗게 깨끗한 거 입고 겉에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입으면 이분들도 흰색에 어울리게 그날의 운세에 따라서 운세가 확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분들은 인색 옷을 입는 사람도 면티가 잘 받습니다 면 종류가 잘 받는데 이분들은 가까스로는 나이롱 재질도 좀 잘 맞지 않을까 주로 이 흰색과 붉은색 옷들을 입으셔야 될 분들은요 면 개통이 좀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티셔츠도 면으로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것도 요즘에는 기능성 아니면 옷을 입지 않잖아요 뭐든지 기능성이고 늘어나고 비 눈에도 다 그냥 방수가 되는 이런 옷들을 입기 때문에 나이롱 재질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판성 있는 기능성 있는 옷들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색깔들이 적절하게 되고 천들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 천들이 아마 제일 좋다고 했고 면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목 같은 이런 것도 괜찮지만 그냥 순면 아기들이 입는 거 이런 거를 몸에다 걸쳐주시면 훨씬 더 몸에서 에너지가 뿜어 나와서 하는 일도 잘 될 수 있고 그날의 운수도 싹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색깔별로 하는 거는 저는 배워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스치는 그런 글씨 단어 이런 것 쪽으로 지금 내뿜는 거니까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일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흰 옷 입고 그 다음에 제가 색깔별로 말하는 이런 걸로 색깔 개통에 맞춰서 좋은 일이 누구나 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좋은 일이 있지 않아요 어떤 날은 내가 흰색을 입고 가도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정말 오늘 이 옷만큼도 못했다고 태태거리고 막 옷을 털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기능을 써먹어보시면 아는 것보다는 100%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흰 옷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거를 들으셔가지고 맞아 나는 흰색이 맞는 것 같아 내 성격상으로 내 생일달로 이렇게 해서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방법을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건강 위주도요 건강도 내가 건강에 왜 병원에 가면 거의 흰 옷이고 또 뭐 글씨가 병원으로 다 찍혀져 있고 거의 흰색 아니면 하늘색이잖아요 파란색이라고 그러나 하늘색 개통인데 이거는 뭐냐면 환자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흰색 개통을 입으시는 분은 성격이 좀 급하거나 그 다음에 이 분들도 좀 까칠한 성격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시거나 빠르다거나 막 급하게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근데 흰색은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잖아 움직이면 많이 더러워지잖아 구겨지고 그러니까 좀 활동성 있는 사람들은 흰색이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입으면 많이 구겨지죠 더럽혀지죠 그리고 뭘 먹을 때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뭘 흘려요 뭐 톡이 잘못된지 옛날에 톡이 없나 막 이렇게 얘기들 하셨잖아 근데 지금은 이게 막 자꾸 흘려 그러니까 맨날 빨아야 되고 이러니까 흰색 개통은 저인데 저도 면 개통이 좀 좋은데 저는 실크면이 좋은 것 같아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맞는 걸로 절 좋아하는 것만 입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내가 적절한 색깔에 배합을 해서 조합을 해서 가방도 그렇게 들고 가방을 좀 한 달 정도 들었는데 아 돈이 안 들어온다 저는 과감히 바꿉니다 그것이 명품이든지 근데 명품 가방에는 진짜 돈이 별로 안 들어와 좀 싸구려 가방이 잘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할머니들이 옛날 할머니래서 그런지 명품을 잘 모르시나 봐 예를 들어서 똥이니 샤땡땡이니 폐땡땡이니 이런 것 쪽으로 할머니들이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인연아 시장 가서 그냥 아무거나 사도 돈은 잘 들어온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흰색은 그렇게 까칠하신 분이나 성격이 급하신 분이나 조금 내 이것도 돌발적인 거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센 사람이 좀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흰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격이 좀 더럽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묻어도 우리는 신경이 쓰이는데 흰색 옷을 입으시는 분은 잘 묻지 않습니다 항상 털어야 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뭐 흰색 운동화도 항상 어떤 분이 있어 물티슈로 항상 닦고 항상 닦고 갖고 이런데 성격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격은 못 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달에 태어난 거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생활을 하려 나가면서 이 습관이 배어져 있으면 절대로 흰색 못 입니다 저는 흰색 바지를 입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뭐 묻는 게 싫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집이죠 제 고집이죠 그래서 흰색을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은 3월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성격이 까칠하거나 성질이 급하거나 그다음에 뭘 자꾸 털어 쌓고 이렇게 막 제가 흰색은 좋아하지 않지만 좀 찍찍이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죽으면 저희 애들이 찍찍이 하고 꽁 넣어준다고 그랬어 그 찍찍이는 먼지를 항상 잇는 사람인데도 털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못쓰겄더라고요 그거 내 운을 터는 거야 그래서 흰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조금 교만하거나 성격이 지랄 같거나 이런 거 자주 터는 사람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흰색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나오면은 아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웃 사람이 만약에 그런 옷들을 좋아하고 차도 꼭 흰색을 고집하고 이러시는 분들은요 그만한 성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의 특징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 근데 흰색을 입어야 되는데 다른 색깔로 여태까지 입으셨다면 오늘부터 이 방송을 보시고 조금 서서히 베이지색으로 B색으로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3점 바꿔보는 것도 내 운세를 좀 왜냐하면 나는 바뀌어야 돼 사람은 바뀌면 죽을 때가 됐고 변함은 죽을 때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무조건 바꾸셔야 됩니다 돈으로 바꾸든 몸으로 바꾸든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즐거운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